1. 조직의 힘은 사업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합니다. 2.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조직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은 가치창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조직의 교육시스템을 지원하는 건 역시 지식사회의 리더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사내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기적으로 모여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이지만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직원들이 지적으로 현저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성공사례 공유회의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팀이나 직원을 초청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를 다른 구성원에게 가르쳐주게 함으로써 당사자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조직 전체가 노하우를 공유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조직은 이처럼 구성원의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배우고 성장해가는 문화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학습하는 조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전문가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셀프 이미지를 고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셀프 이미지란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과 자기신뢰감을 말합니다. 높은 셀프 이미지는 적극적인 태도를 동반하며 자신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끼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구성원 역시 성장하고 조직의 경쟁력 또한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컨설턴트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일개 직원이 아닌 전문가로 취급하여 스스로가 전문성을 가진 고급 인재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성원들은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감이 높아지고 지식과 성장을 향한 의욕도 상승하게 되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영자는 항상 업계 외부의 인정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고립은 조직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조직의 고립이란 조직의 내부지향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업계 안은 이미 아이디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업계 바깥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사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물일지라도 학자, 컨설턴트,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인정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협업을 하는 등 사업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조직을 위해서는 내가 속한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해 알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세상의 한계와 관행을 부수고 시야를 넓혀야만 조직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